아유 잘하는구나 명지씨 잘하죠 세상에 하동에 와서 깜짝 놀랐네 저도요 지금 세 팀을 만나봤는데 남자 가수분들 노래를 쭉 들었잖아요 그렇죠 난 어디 프로가수들이 오셔서 축하 공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자신의 노래가 아닌데 우리 기성 가수분들 어쩌면 선배님이 될지 모르는 그분들의 노래를 나이도 어린 친구들이 어쩜 그렇게 막간스럽게 자랐는지 몰라요 우리 하동이 오니까 좋은 전기를 받아서 그런가요? 아유 그렇군요 지상과 은호가 뛰어놓은 그런 성진감 일곱수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 좋고 살기 좋고 행복이 가득한 이곳 하동에서 젊음의 패기가 넘치는 우리 참가자들 만나시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전해 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네 향기 있는 음색과 장법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가수인데요 네 우리 김수련씨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박수 박수 세상이 변했나요? 사랑이 변했나요? 그 무엇이 변했나요? 그 무엇이 변했나요? 세상이 변했나요? 사랑이 변했나요? 그 무엇이 변했나요?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찾아보는 모든 것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세상이 변했나요 사랑이 변했나요 무엇이 변했나요 세상이 변했나요 사랑이 변했나요 무엇이 변했나요 세상이 변했나요 사랑이 변했나요 무엇이 변했나요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있겠지만 당신이 변할 줄은 몰랐어요 지난 한 세월 속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세상이 변했나요 사랑이 변했나요 무엇이 변했나요 무엇이 변했나요 지난 한 세월 속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세상이 변했나요 사랑이 변했나요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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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했나요